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아 저는 지금 정동진역에 나와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강원도 정동진까지 왔습니다. 뭐 지금 보시는 분들 혹시 뭐 이쪽에 매물 촬영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구요 제가 요즘에 감사하게도 너무 많이 바빴어요. 바빠가지고 좀 이런저런 안좋은 일도 좀 네 고 해서 이렇게 좀 머리 좀 시키러 가족들하고 정동진 빨리 오전에 이제 퇴근하고요 마무리하고 정동진에 왔습니다. 저 앞에 두 가족들이 가고 있네요. 뭐 이렇게 맨날 기차로만 타고 왔었는데 이렇게 또 차로 와보니까 좀 새롭네요. 기분이 새롭고 여러분들도 추석 연휴 전인데 혹시라도 좀 저처럼 머리가 복잡하시거나 좀 힘들었던 분들은 좀 스트레스 좀 푸시라고 제가 바닷가 쪽으로 해서 드론 촬영 좀 해가지고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. 대리 만족이라도 좀 하시라고 일부러 좀 그냥 이렇게 매물 영상이 아닌 요런 매물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정동진 해변가 입니다. 정말 외국인들도 많고 아무래도 주말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. 지금 파도도 굉장히 좀 거세고 그런 상황입니다. 저기 이제 선크루즈 리조트도 보이구요 네 아무튼 뭐 좋습니다. 정말 탁 트여 가지고 제 얼굴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항공촬영으로 좀 이렇게 보시는 걸 좋아하실 테니까 바로 항공 촬영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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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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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